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설계구 프로세스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를 모델링 합니다 1차 프로세스 2차 프로세스 3차 프로세스 이렇게 각각의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시키구요 사용 엔티티 타입과 각각의 설명에 대해서 상세히 구분하여 기술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플랫폼에는 그 각각에 대해서 다 정의서로 작성해서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될 것입니다